자녀 세대 회사 보유군을 특별 할인 분양합니다. GTX 의정부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GI층에서 지상 5층까지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주차 걱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식인 신정원주택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이주창 팀장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한계동 27층 85세대의 주상복합구조로 24층까지는 아파트, 25층부터 27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GTX 빈호선이 정차하는 1호선 의정부역은 도보 7분거리, 의정부시청역은 도보 3분거리, 초역세권 신축 빌라로 서울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신세계백화점과 시장 롯데마트, 다이소, CGV영화관, 을지대학병원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인접돼 있어요. 백석천 산책로는 바로 옆에 집동공원은 인근에 위치하여 운동 및 산책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도보, 분거리, 학원가와 고등학교도 인접하여 학년기에 있는 자녀분 등 고객님께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방색의 화장실 부계, 거실, 주방, 가용, 도실, 빌라나,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일괄소 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시나 귀가시 편리하며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하여 단열과 방음에도 좋습니다.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디귿자형 구조의 주방은 동선이 편리하고, 냉장고 두 대자리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츠빌트인 전기쿡탑이 설치되어 있고, 주방 TV도 설치되어 요리와 설거지를 TV를 보면서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어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화장대와 부부욕실이 마련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에도 지인들이 왔을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방 다용도실 뿐 아니라 안방 앞쪽으로 베란다가 추가로 있어 수납공간, 세탁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반자동 빨래건조대도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도 크고 반듯하여 가구 배치가 용이하고 층이 높고 막힘이 없으며 넓은 창이 설치되어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합니다. 메인 욕실은 넉넉한 크기의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 반신욕을 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 수가 있고 아이들을 시키기에도 좋습니다. 주차는 지하위층에서 지상 5층까지 주차장으로 100% 가능하여 주차차단기와 전기차 충전기, 고속엘리베이터, 부대와 보안 CCTV 공동현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실입주금은 담보대출만으로 6천만원이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입주금이 적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기에 더 적은 실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무료투어 신청하세요. 편하게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투어로 인한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섞지 마세요.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